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이 속속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ESG 교회로의 비전을 선포한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권연석 기자입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단어의 조합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투명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으며 이러한 ESG 가치는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도 ESG 가치를 주목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가 ESG 교회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기업의 경영구조를 뜻하는 영단어 거버넌스의 앞글자 G를 은예를 뜻하는 단어 그레이스로 바꿔 환경과 사회 또 세상의 은예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황선웅 목사는 ESG 가치는 곧 교회의 본질이라며 이러한 비전 역시 성경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럼 교회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먼저 가까이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업무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쉽게 버려지던 종이의 양을 줄인 겁니다. 이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던 교역자들의 보고나 회의가 전부 교회가 지급한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과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소속 지역인 용인시 지자체와 협력해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아동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방향의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들과 연합해 출산 장려 캠페인도 진행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황 목사는 성도들과 뚜렷한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다 보니 팬데믹 위기에도 사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그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ESG교회 교회가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올바르게 소통한다면 ESG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